전 완벽한 발레리나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동작 하나를 완성하는데도 천번쯤 연습해야 할 수 있었죠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았고 그 하루가 모여 지금의 죄가 됐습니다 항상 완벽한 100% 상태로 무대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 순간 필요한 건 순간에 집중하고 나를 믿는 거죠 완벽이란 한계에 갇히는 순간 도전을 멈추게 됩니다 완벽을 목표로 두지 말고 더 나은 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완벽은 없다